안녕하세요. 혼남은, 민수혜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다들 월드컵 보시느라고 경제 뉴스가 눈에 과연 들어오셨을까 싶긴 한데 계속되고 있죠. 계속 더 사실은 뭐... 오래 하면 좋겠는데 관심 갖고. 화이팅! 화이팅! 네, 지난주 뉴스 중에서 저희가 좀 주목을 했던 것은 사실 뭐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뉴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한 몫에 좀 정리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역시 KDI가 그런 거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KDI가 지난주에 어떤 제목으로 발표를 했느냐 하면 2060년에 가면 최악의 경우 국가 채무 비율이 231%까지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가세나 소득세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듣기 전에는 뭐 세금 올리자는 얘기냐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좀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거를 수치로 약간 정확하게 예측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계속 전 정권에서부터 이 정도는 괜찮다.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여유 있다. 뭐 여기까지 올라가도 된다라고 해서 계속 늘려왔고 우리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지만 근데 그 와중에 의무 지출 비중이 너무 높고 커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었죠.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데 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걱정을 했었죠. 네.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걱정의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국가 채무가 GDP 대비 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만 보면 뭐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조금 늘어나고는 있으나 이 정도는 뭐 우리가 감내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2060년에 국가 채무 비율은 145%까지 오를 것이고요. 그게 이제 그것도 낙관적인 정도의 얘기고 그냥 이제 그 큰 문제 없이 모든 게 다 큰 문제 없이 갔을 때 얘기고 최악의 경우에는 231%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수치의 의미는 뭐냐. 그 정도 되면은 국채를 발행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라가 거의 이제 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2060년이고 아직 뭐 38년 정도 남은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설마 국채를 발행하지 못할 정도로 이걸 방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개혁 같은 경우도 5년을 그냥 허송을 해버리고 넘겼기 때문에 자칫 정치적인 뭐 이런 고려와 맞물려서 조금씩 조금씩 방치를 하다 보면 뭐 231%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 어렵다는 거는 그야말로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개인으로 치자면 어딜 가도 너를 믿고 어떻게 빚을 돈을 빌려주느냐. 그러니까 정말 오도가도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거니까 심각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주 원인은 뭐냐. 이제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보장기금, 4대 사회보장기금이 불과 2038년만 돼도 적자로 전환을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한 2050년 때쯤 되면 줄줄이 고갈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갈 시점이 예측할 때마다 당겨지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예상했을 때는 2020년에 예상했을 때 2055년에 고갈될 것 같다. 그랬는데 KDI가 또 이번에 1년을 앞당겨서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내년 초에 사실 또 그 예측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또 얼마나 겁나죠. 겁나요. 어떻게 또 말씀이 됐어요. 겁난다라는 말이 딱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 정도로 심각하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액션이 가능하냐. 세 가지로 딱 한정을 지어서 이게 중요한 3대 정책 과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교육재정교보금을 개편해야 된다. 우리가 그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사실 이게 좀 너무 뭐 자원의 재배분 차원에서 좀 말이 되냐. 너무 한쪽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다른 쪽은 안 늘어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국가 채무비율을 조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포인트는 사실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보고서를 책임지신 박사님이 그 지방교육재정교보금 관련해서도 연구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지금 이제 내국세의 20몇 퍼센트를 꼬박꼬박 지방교육재정교보금으로 지자체에 내려주게 그러니까 교육청에 내려주게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을 사실은 고정시켜 놓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다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좋지만 그 저출산으로 학생도 줄어들고 우리의 소득이나 물가나 뭐 이런 게 계속 바뀌는데 무조건 몇 퍼센트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약간 자동조절 장치.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좀 살짝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이거를 잘 조절을 해서 이게 연동이 되도록 하면 이 2060년쯤 됐을 때는 부채 비율을 28.2%포인트 줄일 수 있다. 아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네. 거의 한 30%포인트 줄인다는 얘기니까 이게 최악의 경우 231%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00% 이하로 이렇게 맞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량지출의 통제인데 이건 이제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무지출이 있고 재량지출이 있는데 의무지출은 줄이려야 줄일 수가 없으니까 재량지출을 줄이자. 근데 재량지출 안 해도 그렇게 재량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말이 재량이지. 국방비 뭐 이런 건데 국방비를 확 줄이면은 뭐 공무원 월급 뭐 이런 것들이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재량은 재량이니까 이제 열심히 이제 그 해서 긴축을 해서 줄일 거는 줄여야 된다. 사실 그 내년도 예산 안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물론 이제 그 정도 규모 갖고 되겠냐라고들 하시지만 일단 기조 자체를 긴축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하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늘어나는 트렌드만 꺾어도 이게 이 성취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지금 그거라도 빨리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좀 줄이는 방향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건데 결국은 세입 기반을 확충을 하는 건데 그러면 세금을 더 거둬라는 얘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빚을 줄이려면 국가 입장에서는 돈을 더 들여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디서 돈을 더 모으냐 그랬더니 이제 이 모든 납세자가 소득세나 부가세의 실효 세율을 지금보다 1%포인트 인상시키면 그러면은 2060년에 가면 부채 비율이 57.2%포인트가 감소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부가세 10%인데 예를 들어서 11%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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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도 뭐 23%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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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24% 뭐 이런 식으로 높이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얘기도 예전부터 좀 있긴 있었는데 소득세는 사실 이게 고소득일수록 소득을 소득세를 많이 부과를 하고 그 중간 한 반 정도는 소득세를 안 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를 올려서 이 1%포인트를 올리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많이 올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모든 사람이 내는 거니까 1%포인트 올리면 딱 여기 시료세율도 1%포인트 가까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명목세율이 아니라 시료세율을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세를 안 내는 근로자계층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과세 인구를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사실은 1%포인트 하니까 아예 뭐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쉬운 건 아닙니다. 절대 쉬운 건 아니죠. 절대 쉬운 건 아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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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부가세율 같은 걸 올리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모험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소득계층도 똑같이 내야 되는 소비를 통해서 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OECD 비교해서도 충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소득세하고 부가세가 타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쉽게 생각하시기에는 아 위에 서민들의 세금을 올릴 생각하지 말고 법인세 같은 걸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법인세가 그냥 하늘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니까요. 네.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이 기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그리고 주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나눠서 부담하는 겁니다. 사실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세는 결국은 우리의 소득의 원천이 기업이라는 걸 생각하면 소득의 원천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조절이 가능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KDI의 진단은 안 된다. 지금 수준으로도 이미 충분히 높아서 여기서 더 법인세를 더 거두면 그러면은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고 그러면 전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네.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제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가세나 소득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쓴 약을 언젠가는 먹어야 된다. 57.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 해가지고 그 30%포인트 정도 줄이는 건 굉장히 좋고 큰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지출을 줄이든지 세수를 더 발굴을 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확인한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한은에서 6연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속도는 베이비스텝으로 줄였죠. 사실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이 됐었고 이번엔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스텝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예상대로 나왔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베이비스텝이니까 0.25%포인트 올렸다라는 얘기고요.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6차례 이렇게 연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진짜 4, 5, 7, 8, 10, 11을 정말 숨가쁘게 올려왔네요. 호박호박 다 올렸네. 뭐 이제 이런 느낌이 들죠. 금리 인상 단행해서 3%에서 지금 이제 그전에 3%였던 게 3.25%로 올라간 것이고요. 작년 8월 이후로 비교를 해보면 1년 3개월 내 기준금리가 2.75%포인트나 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와 정말 숨가쁘게 올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행히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됐고 자금 신용 경색 상황도 아주 숨가쁘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풀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금리 인상 속도가 막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또 심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뭐 크게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계속 우려가 되고 있고 앞에 일들하고 맞물려가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결정된 데에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영향을 미쳤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월 달에 5.7% 상승을 했고요. 이 수치가 9월에 비교하면은 0.1%포인트 올라갔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래도 비슷비슷한 거죠. 네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에 6% 때 찍었을 때 놀랬을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4%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사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다들 말씀들은 하시죠. 그렇지만 지금 경기가 이렇게 급속히 냉각하는 거를 고려를 하면 그러면은 빅스텝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에 뭐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갑자기 환율 안정되고 이럴 때 아 역시 그냥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구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숨쉴 수 있는 틈이 생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잘 아는 분이 미국에서 아마존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이미 사실은 매출로 보면은 10월달에 꽤나 예상밖에 저조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블랙프라이데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소비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미국은 원체의 이 변동성이니까 월별 변동성 이 연말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 사실 많이 몰려있을 때죠. 근데 이제 10월달에 그랬다라고 하는 게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금 물론 우리가 이제 실업률 자체가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또 낮으니까 지금 또 대규모 IT업계에서들 해가지고 또 대규모 고용 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 지나고 연초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베이비스텝으로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폭을 상당히 좀 낮춰놨기 때문에 지금은 0.15%포인트지만 연준이 12월달에 금리 인상을 어쨌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0.5%포인트만 빅스텝만 밟아도 1.25%포인트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뭐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는 일단 감수하고 12월은 넘어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금리 차이가 나면 굉장히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일단 환율 때문에 걱정을 하죠. 그런데 환율이 생각 밖으로 꼭 그런 이유만으로만 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번에 약간은 증명이 된 셈이고요. 과거에도 우리가 한미 금리 차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별 큰일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도 지금은 또 다를 수 있다. 이러고 걱정을 했는데 아 또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구나. 이게 막 희비가 요즘 애들 표현으로 어쩔 팁입니다. 네. 희비가 너무 자주 교차를 하니까 사실은 이러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져서 또 갑자기 막 이게 걱정이 해서 빨리빨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 순간만은 우리가 월드컵을 좀 즐길 수 있는 그 여유를 주려고 그러는 건지 대외적인 변수를 계속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외적인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이제 그 우리 뭐 이제 환율 뭐 이런 것에 보면은 사실은 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면 환 차익에 대한 공격 대상이 되면은 굉장히 속절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대외 변수들이 좀 취약한 국가들이 막 대거 갑자기 국가부도 사태에 몰리거나 하면은 또 이상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하면서 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랑 쟤네랑 이렇게 다른데 우리까지 이런다고 막 이럴 수 있는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번 주는 월드컵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